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지금부터 제 유니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유니버스의 주제는 마이드림입니다 제 꿈은 일본에 도무투아를 할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도 기억나는 K-pop 아이돌에 만드는 것은 저는 여러분의 팬들에게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K-pop 아이돌이 되어서 세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일본에서 도무투아를 하고 일본에서 도무투아를 할 것입니다 그럼 안녕! 하지만 그는 도무투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세종적으로 대화가 그의 세종적으로 대화가 많습니다